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맥락을 봐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체어샷이 나왔습니다. 펠비클럽장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펠비클럽입니다. 한국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확인했나요? 그 확인을 했는데 약간 저는 보면서 유PD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니죠. 저는 기술적으로 꼰대처럼 굴죠. 아니 철제 의자를 접어서 날려야지. 어디 플라스틱 편의점 의자를 던지고 있냐. 헤드락도 하고 막 이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권재어디터도 나왔고요. 네. 두 잡 뒤로 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혼탁 양상은 아주 심각해서 퇴행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댓글 무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상황에서 이 서로 싸우고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연설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보고 얼러오는 강성 지지자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개딸은 아니니까 개딸이란 단어를 쓰지는 못할 텐데 강성 지지층에 의한 땡땡땡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가진 기사와 칼럼은 왜 안 나올까? 보수정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번 주에 할 얘기. 국부가 사익으로 돌아갔을 때. 비선이 국정에 개입할 때. 보수정당은 무슨 패시브 스킬을 통해서 그 상황을 비교적 정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이 부럽고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시카고 찍고 뉴욕 찍고 다시 마포로 돌아온 벨빅입니다. 네. 탄소를 많이 뿜고 다니는 벨빅클럽장에 왔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 찍고 다시 애틀란테도 찍고 올 예정인데요. 더 많은 탄소를. 네. 이번에 미국에 간 주 목적은 미주 코스타 컨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매년 7월 초에 열리는데 이거는 해외 한인 기독교 집회예요. 해외 한인 기독교 집회. 네. 한인 디아스포라 기독교 집회인데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듣는 청취자분들도 몇몇 계실 것 같아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죠. 한인과 관련된 모임 같은 건 되게 많습니다. 큰 대회가.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 그냥 한인 애들끼리 하는 컨퍼런스도 있고 당연히 기독교가 크니까 네. 종교 관련된 것도 있겠죠. 네. 한상대회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한국에서도 했던 게 저는 당연히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요. 강사로? 네. 강사로 갔습니다. 네. 제 본캐는 비영리 활동가이고요. 나름 기반을 두는 바탕은 세계시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사회의 컨텍스트에 빗대어서 신앙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그런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아. 신실. 신실함이 느껴져요. 어려운 거 같네. 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건조가 도대체 세계시민주의가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당신 친윤이냐. 친윤이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며 We are the world입니다. 친윤이냐. 친윤이냐. We are the world. 네. 되게 뻔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탄탄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포교인가? 좋게는 안 보여요. 아직까지. 너무 좋은 말만 나와서. 네. 이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죠. 그래서 건조는 T이고 J라가지고 이런 설명 되게 싫어하는 걸 알아요. J도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S인 줄 알았는데 S가 아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듣고 계신 ST 계열 청취자 여러분들도 도대체 뭔 말이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건가 보네요. 네. 근데 NT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정치권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마치 오늘의 내가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의 노동자와 이 커피라는 구심점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때로는 저렇게 완전히 상관없어 보이고 따로 노는 것 같은 사건과 사람들은 어떤 구심점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그리고 최상병 사망사건 산부토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 연결된 것 같구나.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런 빅뱅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세계시민을 언급하는 건가 보구나. 우리는 모두 연관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 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석 달에서 여섯 달 길게는 1년 정도 어떤 언론인들은 고민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왜 사단장 나부랭이를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지키려고 들까. 이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연결골로 연결되어 있다. 네. 너와 나의 연결골이. 이건 우리 하는 소리. 제가 방금 기독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교회 오빠력이 많이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던져보세요. 구약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번역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오.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것이 있을 리 없다. 와. 이거 게임 인트로다. 이제 페이드 아웃. 삭 되고. 이게 저 마지막 왕 깨면 나오는 주제이시. 웅장한 음악. 불티가 밑에서 나오면서 타이틀이 뜨죠.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다. 좀 더 옛날 버전으로는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이런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유PD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길한 징조들. 지진한 정권 겪었던 불길한 징조들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근혜 정권의 징조와 사건들을 복습 한번 해보고 현 정권의 불길한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정부의 심장 혹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이에요. 네. 영적입니다. 예언도 하고 막.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용산에서 실례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은 다른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겪으셨던 고 김군자 할머니의 기일이 7월 23일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첫 시작한 2000년 8월 선뜻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밀어준 1호 기금 출연자이시기도 한데요.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김군자 할머니의 진심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의 손길이 더해져서 김군자 할머니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이 기금에서 시작된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현재 자립준비 청년 사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군자 같은 할머니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15년쯤이었을까요? 문재인 당대표가 광주 나눔의 집 갔다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터졌는데 그 전에 이미 아름다운 재단과는 연이 있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생전 김군자 할머니의 인터뷰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추모 댓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7월 23일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함께 이어나가 봅시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주시고요.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치권의 크고 작은 논란들은 박근혜 정권 때가 너무 닮아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빌드업의 스피드와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더 빠르다. 더 크다. 민첩밤 미리 되세요. 옛날에 블록버스터 액션 영업 광고 같죠. 2편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죠. 더 자극적이죠. 그런데 스케일 면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좀 더 밝혀져요. 앞으로도 봐야 돼요. 물론 현 상황은 전개하는 단계라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스케일은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정계, 재계, 언론계, 연예계, 스포츠계, 교육계 정말 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다 얽혀있었어요. 그리고 배경은 전 세계였습니다. 위아도 워 독일도 있었죠. 오늘의 띔, 세계시민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가령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 간 거 이와 여대 학생들이 시위하는 거 삼성의 후계자 승계 과정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 사실 따로따로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용으로 바뀐 국정원 로고 등등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스타고든벨의 그런 코너 있었잖아요. 랜덤 단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박지훈 아나운서, 당시 아나운서가 아무 문장이나 다 말되게 만들어내는 근데 그 뭐냐 미국의 프리스타일러들이 이렇게 막 맞아, 맞아, 맞아 이걸로 막 말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프리스타일러들은 다 연결을 하더라고요. 네, 유피디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까먹은 지 15년 됐고 래퍼는 왜 미국에는 힙합 라디오 채널 같은 것들 지금도 명맥에 이어내려오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채널이 아니면 유명한 래퍼들 프리스타일도 못 보고 프리스타일도 진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주제어 던져주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주제어를 던졌을 때 최순실 비선실세라고 엮을 수 있는 래퍼는 있었나? 최순실이 그 말을 합니다. 그 구심점이 최순실이 딱 이렇게 4개가 보이니까 이 스모킹건인 태블릿 PC가 드러났죠. 그리고 구심점이 최순실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끼워 맞춰졌고요. 정말 빌드업으로 따지자면 약간 헬로고스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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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약간 뒤통수 세게 흐려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제가 빠뜨리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그냥 총정리만 한 번 해보는 거고 이게 이 정도 총정리하자면 뉴스타파가 하게 시키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짧게 하자면 좀 빼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결과만 봤어요. 매체와 차단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수능을 치고 나니까 갑자기 다들 친구들이 막 나가세요. 동성로로 그래서 다 같이 촛불 들고 나가봤던 배구도 촛불이 컸습니다. 그래도 고3 때 나갔네요.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아 맞아. 그때도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최신 수질 게이터의 빌드업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쇼츠와 OTT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틱톡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정권의 전개는 마치 약간 틱톡과 웹소설 같아요. 빠르다. 네. 훨씬 더 빠르고 간결하다. 네. 그리고 맵다. 문장이 안 예쁘다. 맵다. 네. 그래서 현재 태블릿 PC와 비슷한 어쩌면 이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자료들이 한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공개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정황들이 뭔가 퍼즐처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록 등입니다. 현재까지 최순실 콘테스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러너업도 있어요. 네. 이게 공개가 되면서 여러 특검법은 이제 금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정권 2년이 지난 시점인 반면 태블릿 PC는 그래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빠르다. 3년 반밖에 안 됐었군요. 네. 그죠. 하지만 의결을 하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하는 데까지 결국 박근혜 정권은 4년을 채웠어요. 그죠. 네. 괜히 3년이 짧다라는 말의 함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4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문이죠. 음.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콘텐츠의 포맷은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승전결의 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승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현재 상황의 전개는 승 단계 혹은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까지 어떻게 갈지 혹은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들은 이 전과 비슷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요즘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는 여러분. 네. 우선 최순실 게이트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퍼즐 조각들은 미리서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5년 전. 네. 근데 2012년도 아닌 2007년.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미리 다 알려주는데 네. 그는 언론인이 아니고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어맹뿌. 네. 그 두 후보는 정말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세기의 민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잘하시네요. 그냥 막 했는데. 네. 훗날 둘 다 감옥에 보낸 소스들이 이때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경선이 아니라 일종의 대질신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 측은 BBK와 다스 의혹을 터뜨리면서 맹공을 했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박근혜. 아.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근데 죄수의 딜레마의 실험은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 놓고 물어보죠. 근데 하는 말을 듣잖아. 그럼 공면한다고.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 측 또한 최태민 일과 박근혜 후보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막 폭로하면서 맹공을 펼쳤어요. 이건 사실 탄핵 국면에서도 웬만한 언론인들도 말하지 못했어요. 최태민 이름까지는 말했지만 부적절한 관계까지는 못 갔어요. 이래서 보수 정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겁니다.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현재 진행형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무슨 외모를 꾸미는 아이템들 얘기 언론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형물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막 떠들잖아요. 거기서. 네. 그리고 이 중에 아마 이번에 당대표 선거 후보들 중에 아마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아마 야당이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를 처음 폭로한 사람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혜호 씨래요. 이분은 2007년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와 그 딸이 유경재단에 개입한 후 직원 140명이 최 목사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최 목사의 딸이 수백억 원대 부동산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거나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가 박근혜 후보가 2002년 방북할 때 동행했으며 당시에도 박 후보의 사조직 대표 노릇을 하는 최 측근임을 밝혔습니다. 아. 이게 2007년에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의미신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박 후보는 유경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최태민 목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못 꾸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네.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퍼펫! 네. 당연히 당시 박 후보는 이를 모두 부인했고 김혜호 씨는 이로 인해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사실이었을 뿐 아니라 꼭두각시라는 경고 또한 현실이었죠. 심지어 이때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씨 일가에 의한 국정론단의 개연성은 없겠는가? 여기 국정론단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어요. 네. 세상에. 박근혜 후보 당선 5년 전. 네. 그러면서 더 했어요.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다. 아, 이렇게 부르니까 무슨 신화 듣는 것 같아요. 약간 트로이의 목마마. 카산드라가 예언을 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네. 예언자들이 아주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박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제기는 되어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실세에 대한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웃고 인기가 시작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럼요. 보수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분위기 좋을 때 슬슬 이상한 낌새와 스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감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눈치채던 고수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마치 탕광의 카나리같이. 그렇습니다. 그 알실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피디님이랑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피디님이 딱 그 알실 50회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도 별 반향 없이 또 한 세월 흘렀었거든요. 그냥 사람들도 가시빈가 보지 하면서 즐겨 듣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게 기억납니다. 네.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피디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럼요. 자랑할 만하죠. 이거는 2013년 10월 8일의 에피소드였는데요. 제목은 청와대 안알야줌. 안알야줌. 네. 이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네.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네이밍 센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딴지 시절 에피소드라가지고 찾기도 어려웠긴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에피소드는 물뚝심송님께서 리드를 하셨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핵심 수석들도 말입니다. 일례로 당시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선을 발표하러 나오면서도 누가 인선되는지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나왔어요. 그저 위로부터 하달받은 밀봉된 봉투를 들고 기자들 앞에서 그냥 그거를 거기서 뜯는 거예요. 그래미 어워드죠. 네. 일종의. And the winner is. 어떤 장관 어떤 장관. 약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국정 운영의 사안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 저녁 시간이 되면 대통령 관전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 혼자서 그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도 안 만나는 것 같고 도대체 뭐지? 이런 얘기. 그 당시에 녹음을 하기 전이었나. 후었나. 제가 그냥 관련해서 이것저것 묻잖아요. 저희도 디테일하게 누구다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말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궁금하고 저도 머리를 굴려보고 물어보죠. 그럼 정윤회라는 걸까요? 이때 물통님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게 끝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그때의 대화는 2013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건 2016년에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저보다 조금 어렸던 유PD님의 논평을 이랬습니다. 이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김근태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격렬하게 대통령과 맞섰다. 서로 계급장 떼자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시절은 국민 모두에게 국정운영의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의 눈앞에 있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결정과 과정이 가려워졌던 시절은 군부정권 시절인데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지켜졌을 지언정.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때처럼 하면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다.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이외에 이런 코멘터리도 남겼는데요. 이대로 두면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할까 걱정이다. 권력을 막 쓸 수는 있지만 권력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의 조직에서 그 권력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내부에서 모르는 건 아주 곤란합니다. 내부 붕괴의 신호는 가장 뼈대만 놓고 보면 그겁니다. 어디에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에서 모른다. 알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거기 있네 내놔라고 싸울 수 있어요. 그걸 언론들이 보통 보도하는 게 일인 거고요. 그런데 2013년에 박근혜 정권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였습니다. 다들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였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동성을 무시무시하게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피디님 가끔 페레라고 놀리셔가지고 그쪽 맞췄습니다. 네 이 정도면 문어입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의 답답함은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일명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정윤회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 및 참모들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불가능했다는 썰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3인방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정계 입문 시절 바로 정윤회가 소개한 이들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인용하면서 정윤회가 이들 셋을 거들이며 각종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심지어 비서실장 교체를 논하는 등 비선실세에 노을스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었던 박관천 경정이었는데요. 당시 청와대와 검찰은 문서 유출 경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내부 권력 투쟁으로 마무리 지었고 나름 그때는 성공적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 점이 지금과 많이 닮았죠. 검찰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땐 됐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왜? 더 빠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최경락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초에 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박관천 경정은 조사받는 중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명대사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그죠. 이 말을 온 여의도와 온 언론인들이 다 듣고 궁금해합니다. 저 1위는 누구예요? 이때가 2015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약간 넘어가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 못 챈 복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언론들은 이미 약간 촉을 가지고 최순실에 대해 그동안 파악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최태민 주변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제 기억을 못 믿겠으니까. 다만 거기까지 오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최순실이 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하나의 끈이 남아있었어요. 어떤 언론인들한테는. 청와대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저 사람은 누구지? 를 최순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남아있었던 때예요. 아직 그게 동일인물이라는 게 파악은 안 됐었군요. 네. 그래서 스멀스멀 보도는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때는 무르익지 않았었고요. 그러던 중에 유PD님이 약 3년을 앞서 우려했던 내부 분열 더 넓게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큰 분기점을 마련해 주는데요. 분연이 들고 일어납니다.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조선일보와 친박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조선일보가 벗서커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하얘지더니 갑자기 모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시작은 넥슨 의혹이었어요. 넥슨과 우병우. 그렇죠. 넥슨이 우병우 민족수석에 처가 부동산을 비싼 값을 주고 매입을 했다. 이 의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의 전쟁은 이런 의미가 있죠. 조선일보는 검찰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조선일보는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남았다고 조선일보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플렉스를 했죠. 아직도 자기가 힘숨 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보니까 메시는 또 건재하던데요. 죄송해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서. 아주 세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메시와 조선일보 둘 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 미르제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요. SK, 삼성, 현대, LG, 롯데 등 30여개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 이상을 단숨에 모금했고 그 핵심에는 안종범 실장과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감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최순실의 이름이 드디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단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가 점점 까발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 2024년 7월 첫 주입니다. 저도 뉴스를 그렇게 안 보면서도 이거 뭐지 싶었던 게 인질을 하기 시작했던 게 딱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 대기업들한테 수백억을 모금했어?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저 미르제단은 뭐야?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궁금해야죠. 왜 로고가 용이야? 뭐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라는 보도가 서로 다른 단독으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단독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게. 누구는 미르제단 팠을 것이고. 누구는 넥슨 우병호 팠을 것이고. 누구는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사건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최태민 아니면 최순실이 나왔다는 거죠. 끝으로 갔더니. 네. 그래서 최태민 목사의 손녀 정유라에 대한 보도도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정유라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 감정을 되게 건드리는 그런 이슈였죠. 제일 쉽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 이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곳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보고 화가 나니까. 지금 2024년 초여름은 어땠습니까? 온 나라의 해병 및 해병 친구들이 빨간 티를 입고 거리에 나섰잖아요. 이건 윤석열이 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시킨 대로 하다가 죽었는데 책임을 안 저라는 간단한 분노였습니다. 물론 이 분노는 아주 깊죠. 분노에 이르는 데까지 아주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화여대 학생들이 2016년에 그랬죠. 얘 이거 특혜 뭐야? 자기 집단의 제일 기본 룰이 딱 깨져버린? 우리가 지금 학벌을 지키자고 그래. 뭐 다른 이상한 이유로 그래. 룰을 지키지 않았잖아. 이거 뭐야? 라고 화를 냈을 뿐이었어요. 박근혜가 싫어서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많은 일들이 최순실로 묶였을 뿐이죠. 나중에. 다 깨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그때는 또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전부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대가 자꾸 이때 총장이 과를 나누고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막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대 오비들이 많이 나아섰던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기자들도 보다가 치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폐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과대도 신설해주고 막 거물도 지어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졸업생들이 나서 오느냐. 이 맥락이 기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보도하다 말았었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이현재 교수하고 2016년에 방송하다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이는 이제 언니들은 얘기해야겠다는 거죠.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상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스노우블링이 되고 있던 중 10월 24일 JTBC에서 두둥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단독 보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결국 그동안의 모든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스모킹건이 되었는데요. 아내들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이 안에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서 각종 문서들을 첨삭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통일대방론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독일 드레스댄 연설문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재기자로 사는 것의 즐거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때 상당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많았어요. 제 기억은 많았습니다. 이 태블릿 PC 퀴즈들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맞아요. 맞아요. JTBC 퀴즈. 맞아요. 맞아요. 건조도 그럼 그 중 하나인가요? 죄송한데 저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럼 그때 공부했대잖아요. 그때 고2였으면 모르지. 그래도 고3 아니었어요? 네. 고3이었으니까 몰랐죠. 아. 그죠. 아. 맞아. 아 그 얘기 끝나네. 죄송합니다. 태블릿 PC 얘기 잠시 후에 더 해보죠.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계면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티셔츠 감사합니다. 성황리의 예약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물주가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각종 사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날짜를 착각했다. 마지막 날에 결제하려다가 잠시 졸았다 등등등.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보지 않으시고 무지성 결제는 이건 조물주는 표현입니다. 무지성 결제하신 일부의 분들께서는 배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아우성을 치시기도 합니다. 네. 저는 조물주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충분히 말씀드렸음을 다시 한번 면책. 그렇습니다. 현재 티셔츠는 원담 염색부터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4, 6주 정도의 제작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 업계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여름휴가를 단체로 갑니다. 동대문은 정말 똑같은 날 출발해서 똑같은 날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 담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꼼꼼하게 빨리 만들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티셔츠를 잠시 잊은 채로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배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약 판매의 즐거움입니다. 잊으시면 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9월에도 반팔 많이 입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주년 티셔츠에는 안녕 인사를 해주세요.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 붕괴 직전의 그림입니다. 찍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가 등장한 후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이해할 수 없었던 청와대의 결정들. 그것들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사에서 뜬금포를 날려요. 갑자기 통일은 대박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모두가 당황을 했어요. 이거 저거 기억나요. 이때 제가 신문 스크랩 동아리 같은 걸 했었거든요. 저는 인문대 가고 싶으니까 무슨 경영 이런 동아리 있지도 않았거니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면 사범대 동아리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글생글이라는 신문을 아시나요? 한경. 네. 한경에서 하는 청소년 경제신문 같은 거예요. 논조는 한경이랑 비슷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니까. 또 거기랑 계약을 맺어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실제로 본 청소년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동아리 이름이 생글생글이었어요. 헐. 그래서 매주 학교에 각 반의 신문을 돌리고 저희는 그걸 읽고 내가 인상적이었던 기사 하나씩 얘기하기 이런 걸 하는 거죠. 동아리 이름이 데일리안이 아닌 게 당연하죠.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청소년 뭐. 한경 보는 동아리. 네. 청소년 조선 이런 거 아닌가. 얼마나 다행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엄청 큰 타이틀로 통일 대박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색하고. 빌드업도 이상하고. 그동안 남북관계나 경색 안 시켰나. 그렇지도 않고. 이제껏 보수가 원하던 내용도 아니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결국 그 황당했던 내용의 출처가 최순실이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 PC에 한 200건 정도 문서 들어있었잖아요. 그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통일 대박이 최순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더 어이가 없는데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에 따르면 최순실의 구상은 5년 안에 통일을 이뤄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 더 대통령시킬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망 대박. 이번에 지금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 이때 맞은 백신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우와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정을 움직였대. 그러니까 지금 8년 만에 반복되잖아요. 놀라지 않죠. 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같은 거죠. 소우2를 보는 기분이죠. 게임이 나올 텐데 내용이. 이러면서. 왜 시작을 안 하나 하지. 이 사람은 뭔가를 소중히 하지 않았을 텐데.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약간 자극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자극이 좀 더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너무 어이없는 상상력이지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좀 이해가 가든 부분이 강력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면 저게 가능하지. 저런 방상이 가능하지. 종교인으로서. 네.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알고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한창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꽤 퍼져 있었어요. 사실. 통일이 5년 만에 가득하다는 생각. 5년 뭐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뭐 급하게 온다. 누가 그래요? 네. 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기도나 영성.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서 특히. 도대체 그 사람들이 통일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 아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모은단자면서 공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기운을 딱 잡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 주위에도 사실 꽤 이제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또 평화통일을 지향해온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통일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급박하게 올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약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느껴져. 왜요? 아니요. 북한학에 꽤 정통한 사람들도 그랬던. 아 저 저 뭐냐. 카이스트의 대순진리어처럼. 약간 진짜 그래요.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신앙심 깊으신 분들 중에. 신천중앙. 네. 약간 과학자인데. 창조신학 믿고.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약간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게 그게 조화가 가능하더라고요. 헐. 네. 아무튼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프게 느껴진 박근혜 정부의 실책 중 하나였던 결정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그 수수께끼도 풀린 건데요. 2016년 2월 10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개성공단을 뜬금포로 폐쇄해버렸어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뭐지 했는데. 아 이 수수께끼도 풀렸어요. 여기서. 사실 2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통일부의 기조도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무런 회의도 없이 뜬금없이 2월 10일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잠정 중단으로 하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회의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완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완강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관성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일관성은 최순실이었죠. 대통령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온다고 저런 결정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것도 신기하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언론인들은 신기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뭘 해도 2000, 2000, 2000 첫 번째 질문. 대체 왜 용산이지? 에 대한 질문들도 왜 질문이 나왔냐면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의사는 왜 2000이며. 근데 연결고리가 없을 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8년 전에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린 겁니다. 다들 박지윤이 되고 있군요. 당시 최순실은 2년 안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자주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폐쇄해도 됐는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금방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2월 10일에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의 피해. 직장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졌죠. 사업이 사라지고. 직장은 돈도 들어가고 물건도 들어가지만 사람들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인생을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피해도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보통 이제 다른 주변의 것들 많이 여쭤보니까 그분들하고 관계가 어땠냐. 이제 북한에 출퇴근하는 직원분들. 근데 그분들도 되게 오랫동안 같은 일 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름 엘리트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셨고 이제 남한 측의 분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됐고 그리고 그분들과 삶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느껴진 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얘기가 그러게요. 사실 제일 핵심인데 안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일에 패스했는데 입주기업들한테는 2월 11일까지 철수하라고 했어요. 내일 나가라. 네. 그런데 참고로 그때는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내일 나가라. 네. 집에 있다가. 그래서 갑자기 집에 있다가 이게 뭐지 하고 그 입주업체들 사장님들은 진짜 다 막 뭐 어떻게 어쨌든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바리바리 어쨌든 최대한 쉴 수 있을 만큼 쉰는데 어떻게 그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125개의 기업이 상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광주나 뭐 청원, 울산 이런 데에 공단 하나를 갑자기 없어버린 거예요.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피해액은 총 1조 5천억 원가량의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개인적으로 섬뜩한 기시감이 든 부분은 김건희 여사도 2021년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도사들하고 삶은 무엇인가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웬만한 무당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이거 이미 대선 전에 나온 녹취록이죠. 네. 아 정말 모든 쎄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 이런 이 얘기는 녹취된 부분이고요. 녹취가 안 된 대화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최 목사는 주장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엔 뭐가 있었죠? 갑자기 산유국이 됐죠. 대한민국. 짜잔. 네. 짜잔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적 망상 그리고 그 망상을 이뤄낼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자신감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닮아있을까. 심지어 아이템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들은. 비선민간인데. 그래서인지 뭔가 말투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참고로 지금 틀어드릴 녹취는 세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인데 정호성 실장,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작성하는 상황이에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정호성 실장이 받아 적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서 소심하게 거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성 실장,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돈벌이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문화의 가치. 정말 가장 중요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의 가치. 문화만이 할 수 있는 가치는. 문화만이 할 수 있는 가치는. 빨리 써요 이런 거잖아요. 문화만이 할 수 있는 가치는. 내가 왜 문화의 운송을 노력을 할 거겠죠.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화 전도자가 되셔야죠. 되게 문화 전도. 만약에 잘 안 들리셨다면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이것만 하죠. 그리고 교실을 내리는 건 주로 최순실이죠. 그래서 되게 이거에 진짜 약간 나왔을 때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사실 이거 뭐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별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때 전신용견에 이거 녹취록 보다가. 그때 느꼈던 되게 그 기이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최초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취임사에 이런 게 들어가면 말이 안 돼. 맞아요. 뭐 팩트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비서관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도 들으셨지만 별말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을 조금씩 말하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설마 지금 내가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었어요. 정치를 다 이렇게 하나? 아 그 정말 원초적인 공포네요. 네. 사실은 다 이런 건가? 그건 정말 소원해요. 네. 그때도 지금도 배웁니다만. 그때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다행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이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부드럽으면 이제 뭐 저기 최순실 씨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짜증내고 막 이래요. 굉장히 성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정과장님 빨리 받아 적으세요. 막 이러면서. 딱 보면 뭐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톤이 저는 되게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들을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이번 들려드릴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의 사용에 주목을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으로 옵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김건희 여사입니다. 당국대가 웬 당국대. 그 할 때 서래서래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르는 내 소문에. 내가 정권자군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사들이 알아서 이권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잡으면. 나중에 내가로도 바꿨죠. 지금 방금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집권하면. 내가 잡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오래전부터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여러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고되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또한 매우 우려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속을 더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무속 논란은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위대한 그알질에서 어느 매체보다 빨리 스멜을 맞고 다른 바 있습니다. 저희는 빨랐어요. 네. 에피소드 429C 헬마우스 에피소드인데요. 거의 3년 돼갑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한 달 빨리 천공을 파헤쳤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네. 429회고요. 네.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페인 중에 본인의 학력 논란이 이슈화가 되었을 때 김건희 여사는 그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이빌리브가 늘 흘러나오는. 맞아요. 네. 그 사과문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었던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 내용은 모두를 우력해 했죠. 다 잡아드리겠다. 내가. 우리가. 네. 아내의 역할. 아 내가. 아내의 역할이다. 여기서 아내라. 아 내가. 아내가.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캠페인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막 도맡아서 하는 모습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녹취도 있었어요.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우리 남편은. 네. 이거를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와도 굉장히 자주 연락한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죠. 하루에 뭐 번카톡을 한다는. 네. 그런데 그때 한동훈 검사는 비번을 풀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많은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알려져 버렸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조용한 내조가 아닌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여왔죠. 네. 자기 이름으로 난 입법을 하질 않나. 나토 정상회의에 갔는데 영부인 행사가 따로 있질 않나. 나토 정상회당쯤 되면은 보통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데 사진 찍은 거 보시면 배우자 사진 별로 안 나옵니다. 배우자를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나고 실무가 많다 보니까 배우자 일정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정상은 배우자 일정 배우자 행사가 따로 있었어요. 사진도 따로 찍으셨고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주 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워싱턴 왔을 때 탈북자들과 탈북 이슈 파이팅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만나고 갔어요. 네. 네. 암튼 정말 최순실 씨와 가장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최순실 씨가 약간 I형 비선실세라면. 또 어려운 거 같다. 김거리 여사는 대문자 I형 비선실세. 많이 드러나시는 타입. 네. 그런데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비선실세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어요. 철학에 맞죠. 왜냐하면 이 건물에는 영부인 따위 없거든요. 그 말 되네요. 아, 내가. 네. 아, 내가. 네. 그래서 정말 이때도 많은 분들이 이걸 의심했어요. 영부인이 감시나 기록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그냥 먼저 없애버린 거다. 그렇죠. 네. 그걸 활용해서 했던 소소한 일들 중에는 쇼핑도 있으시죠. 네. 해외에 나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굳이 하루도 잊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결정도. 들어갈 수 없다. 네. 정말 이번 정권에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이해 안 되는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리터럴리 문 열고 한 발 디딜 수 없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대선이 끝나고 용산을 어떻게 손봐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시공했다는 의혹도 얹어졌었어요. 그것도 아마 몇 주 내로 까일 겁니다. 안 그래도 최재형 목사가 거기에 만지작 만지작 하던데. 그런데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명품백을 수수받는 모습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죠. 그리고 같은 영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찍혔는데 이 사람들도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청탁의 스멜을 굉장히 뿜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찍은 걸 보면서 김 여사가 로비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의심도 계속해서 불어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결정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상한 거는 이거였죠. 아까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수해복구 중에 병사가 사망한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절차대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던 중이었는데. 그것도 절차죠? 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제가 이미 다 끝난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첩 보류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휘한 박정은 수사단장은 보직이 해임되고 입건이 되었고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수사한 헌병이 입건됐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워딩도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었는데요.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정확히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로. 사병이 죽으면.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냐.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었군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워딩인데. 얼마 전에 드러난 이종호 대표의 노취록 및 문자 내용. 그것들이 드러나자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6월까지만 해도 모두가 알던 이름이지만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이모씨라고 불렀죠. 주가 조작의 이모씨라고 부르던 이종호. 그래서 지금까지 의혹을 짧게만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로 정황상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그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는 해병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성근이라고도 부를 정도였어요. 절친하다. 네. 절친했고 골프 카톡방이 있었죠. 멋쟁 해병이었나요? 네. 멋쟁 해병. 네. 그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요. 작년에는 사고가 나고 나서 한 지인이랑 공익재보자랑 통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사건 후에 사표내지 말아라. 내가 VIP한테 잘 말해놓겠다. 별 3개도 내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달게 해주겠다. 잘 말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트위스트가 있는 게 해병대 사령관을 별 4성 장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네. 4성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 설명을 해드린 것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병대는 직급상 군단장급이라서 중장이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이 되면 그 대장은 모르겠습니다. 해참총장이 되거나 아니면 한미연합사로 가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된다는 건 해병대가 군급으로 커진다는 건데 이건 군인이 할 수 없어요. 국회와 국방부가 논의해서 하는 일이지.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얘기해서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을. 그런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는 분이 아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것도 너무 자신 있게. 자신은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허풍 좀 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편제를 2병에서 1병으로 바꾸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네. 그러니까 편제를 하사에서 중사로 바꾸는 것도 힘든 일인데. 편제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바꾸는데 그걸 주가조작범위한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별 세 개를 달게 해줬다는데 사실 워딩은 정확하게 그건데 의미는 그거였어요. 김계현 사관을 먼저 사성 장군 만들고 그다음에 임성근이 삼성 달고 사성. 네. 그렇죠. 네. 그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알려지니까 윤 대통령의 경로를 어느 정도 알겠다. 왜 그랬는지 알겠다. 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성근 사단장을 사수해라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평소에 애처가 성격의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경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 박근혜와 윤석열이 같은 캐릭터라고 해석할 때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죠. 아 반응과 스테이트먼트를 내어놓는 자판기구나.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실제로 이종호 씨가 말한 VIP는 VIP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죠. 처음에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군인이라고 했다가 그냥 허풍이었다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 청문회 때도 보십니다만은 오랜만에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청문회에 불려온 증인들이 나쁜 사람보다는 바보를 선택해서 캐릭터 수행을 하고 있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주의를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근데 저는 증인선서를 안 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 스킬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스킬은 확실히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불법까지는 아닌가? 자유가 있나 봐요. 네. 계속해서 임성균도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활용해서.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를 활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기는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뿐이 아니었고요. 이종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뿐이 아니라 산부토건 및 회장 일가와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정황 또한 드러났어요. 멋쟁 회병에 산부탄부라고 써있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많이들 해석이 들어갔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갔을 때 산부토건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젤렌스카 여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오기 두 달 전이었는데 이후에 산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된다고 이런 게 했고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말이에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산부토건이 진짜로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띄워서 판 누군가가 있죠. 이미. 누군가는 이미 이익을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산부토건의 조나묵 회장. 이 조나묵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은순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매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의 인터뷰 내용은 달랐어요. 김건희 여사는 스님이 우리를 소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 회장. 조 회장의 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는데 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2011년에 가장 가까웠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 산부토건이 2011년 비자금 조선과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사를 받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조 씨 일가가 범죄 혐의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토건 임직원 10명이 모두 불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난무 회장의 일정표 또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윤석열과 골프 약속 아니면 선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묘한 일이네요. 네. 방송시간 기준으로 내일이 최상병 순직 1주기예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의 위로를 빌고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 조금이나마 원통함이 덜어지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드리던 말씀이 그거죠. 이종호가 지칭한 VIP가 윤석열일 거라는 추측이 타당한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네.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안종범이 적었으면 그때 대통령은 박근혜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단어의 의미는 항상 바뀌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GN과 GDN. 경로와 극대노.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와. 누가 경로하라고 하면 경로한다고? 대통령이? 입력. 실력. 그렇잖아요. 그 HP를 이만큼 써. 하면 쓰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게 된다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8년 전에 한번 봤다고요. 근데 그 길리는 소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로는 정말 정말 무섭다고 해요. 진짜 완전 인격 모독 수준의. 아, 이성윤 의원이 허구한 날 얘기하고 있죠. 욕을 욕을 먹어봤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그 순간이 떠오르는지. 그때만 나오네요. BTSB. 제가 이 노래 제목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혹시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사이코, 사이코. 다시 안 볼 듯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잖아. 둘이 잘 만났대. 웃기지도 않대. 완전 사이코. 선호 좋아 죽는 바보. 지난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레드벨벳에 대한 이야기는. 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때 박인석 의원이 보쌍이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신돈이 공민왕을 망가뜨린 것. 라스푸틴이 제정러시아를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일이다.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오신한 의원. 유승민 캠프였죠. 그 당시에 국정농단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뭐냐 정도의 평가를 그때 이미 했습니다. 손바닥 왕자 얘기를 유승민 후보가 먼저 꺼냈죠. 당시 대선 후보가. 그래서 지금도 철저히 보복당해가지고 한직을 떠도는 중이고. 빈자리를 떠도는 중이고. 그때 정말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 후보 토론회 때 끝나고 그렇게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서 있던 최재형 의원이 지나가다가 넘어졌다고. 아 귀에 눌려서요? 그렇죠. 그 대가로 종로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못 이겼지만. 제가 궁금한 건 언론의 반응이에요. 손바닥의 왕자를 봤을 때. 건진의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언제죠? 코바라 콘텐츠를 나오는 김건희 씨의. 우리가 비디오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목을 잡아서 이렇게 누르는 남자가 건장한 남성이 있었죠. 그는 알고 보니까 건진 법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고. 저는 그게 저 아저씨가 화났나?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취재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의 길을 누르기 위한. 어떤 의식으로도 쓰인다는 설명이 나왔죠. 그게 되게 더 설득이 되네요. 네. 아까 알려주셨던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이 이미 대선 전에 세상에 다 나갔고. 볼 때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약한 것만 나갔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물론 저는 제 개인으로서는 보면서 분노하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천을 거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의 50% 그 이상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반항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죠? 왜 안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영원히 풀고 싶은 미스터리들을 지금 말씀드리죠. 그때 안 그랬어요. 그리고 기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자기 캠프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죠. 검찰을 배우자가 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도 했죠. 누군가를 잡아드릴 수 있다는 말을 했죠. 나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쓴 누군가를 잡아드릴 수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음해성이었을 테니까.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수사도 하고 잡아드린다. 근데 갔죠. 왕자 논란이 나오고 이명수 논란이 나왔을 때 8년 전에 본 적이 있던 언론인들은 이 상황을 본 적이 있던 언론인들은 진보 언론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보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일리 조선일보 데일리안 동아일보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는 함정을 파고 몰카를 찍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8년 전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죠. 아니 지금 처음으로 지지율 30%가 넘는 보수 후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박근혜의 판박이든 혹은 박근혜보다 더 못하든 30%가 넘었잖아요. 이걸 제껴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재명이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검찰을 없애겠다고 했다고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8년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증거가 나오면 이 증거가 쓸모없다. 배척해야죠. 그땐 어떻게 하죠? 온 인류의 지식이 있죠. 메신저를 때려야죠. 최재형과 이명수를 때리듯이.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박근혜를 겪어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방향이 그쪽이었던 거죠. MBC 스트레이트의 그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미투 이런 거 나오고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의 이에 대한 기사 제목은 뭐였죠? 걸크러쉬. 정말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들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많은 걸 날려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정도는 뭐죠? 더 유능한 사람을 내놓고 보수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통 경치인들이 하는 말 하면 되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상황이 왔는데 대선이 다가왔는데 허접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박근혜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탕선시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인사를 꺼온 거잖아요. 사실 보수에서 이렇게 셀렉트한 게 아니라 보수에서 내추럴하게 큰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김영삼 외부 세력이죠. 내일 이야기할 이명박 기업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커리어는 기업인입니다. 박근혜 박근혜는 자캐조차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알아.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마르코스 봉봉이잖아요. 마르코스 봉봉을 무슨 당에서 키웁니까? 실제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달성에서 초선일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04년에 갑자기 끌어들였어요. 저는 계속 머리를 굴리다가 나왔던 정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암국의 보수 언론과 그에 준동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리를 하고 있을 텐데 다음 스텝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을 드릴 수 없는 정당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또 비슷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예를 들면 한동은 앞으로 무슨 비리가 나와도 빨리 쳐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의 문제점은 뭡니까? 박근혜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탄핵을 당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탄핵을 안 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스테리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이가 얼마나 나쁠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문자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젊은 검사들의 글도 괜히 좀 올려놓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검사장의 이야기. 검찰은 그런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검찰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믿었고요. 철석같이 믿었고요. 언플은 원래 잘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정황 증거를 볼 때 윤석열, 김건희 팀은 한동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프로레슬링 팬적 사고로 봅니다. 프로레슬링은 짜고 치죠. 그렇죠. 네. 약속 대련입니다. 약속 대련을 하다가 사이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문자를 씹는 건 아니지 그래도 네가. 답은 해야지.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천 화제시장에서 진심을 담아 임사하죠. 110도로 죽이죠. 저는 그때 이 의심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둘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논의를 끝낸 다음에 서로 바쁘다가 뭔가 오해가 쌓일 일이 생겼고 지금은 싫어한다. 다만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 언론이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질문은 그겁니다. 윤석열에게 앞으로의 미래 한동훈이 되는 게 낫냐 이재명이 되는 게 낫냐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낫냐 민주당이 이기는 게 낫냐 이걸 비교할 만한 가장 적당한 사례는 전두환입니다. 노태우가 이기는 게 낫냐 김영상 김대중이 이기는 게 낫냐 노태우가 이겼을 때 전두환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백담 설소 쉬었지. 그리고 그 5년이 없었다면 일회재단에 있을 돈은 다 털렸을 겁니다. 만약 DJ와 YS가 단일화에 성공해서 그들 중 하나가 승리했다면 단죄도 덧발랐을 겁니다. 그때의 분위기였다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용을 당했을 겁니다. 윤석열의 선택지는 이거가 아닐까 김건희의 선택지는 이거가 아닐까 다만 못해 후지모리 대통령처럼 어디 도망가 있을 시간이라도 버는 물론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는 최순실이 그러했던 것처럼 2년 내로 내가 대한민국을 통일시킬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본능 한 구석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 임기 끝나면 어떻게 일처리해야 되지?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냥 천국 영상을 보다가 어제 올라온 제목이 이거예요. 아름다운 대통령의 말로를 위한 노력 노후 대비 천국 왜 찾았어?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일은 딱 하나 그냥 전 세계 정상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라. 겸손하게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죠. 최순실이 늦게 돌아온 것처럼 지난번 전당대회는 북한 같았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안철수가 사라졌어요. 나경원 저 왜저래? 라는 느낌의 오오라가 느껴지자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자신의 목소리에 반발을 1g이라도 할 것 같은 유력 주자가 나타나면 쉽게 쉽게 제꼈어요. 심지어 그가 나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일지라도 장재원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러네요.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쉽게 권력을 의회 권력을 움직일 수 있었던 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찍어준 후보가 있는데 그를 권리당원들이 안 찍어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까지 보여왔던 대통령실의 패턴하고 지금의 전당대회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반윤으로 불리는 사람이 1등을 하죠? 그가 실제로는 반윤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적 그림으로는 두 사람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이름을 건 특검이 도입된다고 칩시다. 임기 이후가 되겠죠. 한동훈이 무슨 수로 안 딸려가죠? 그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둘이 완전히 갈랐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분리하는 구도를 그리는 게 더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죠. 적어도 다른 경우는 몰라도 지금의 시사평론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윤의 선봉의 한이 섰다라는 구도를 가장 좋아할 건 검찰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하루라도 더 버티고 우리 조직을 망가뜨릴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잡아들이려면 그 시나리오를 언론계가 받아들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내일 이 시간 제가 훨씬 더 재미있어하는 이명박의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일 이 시간에 권주에디터가 해석해드리죠. 여중의 정치클럽과 위피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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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W, K